소연이는 여러가지... 어? 뭐 배웠어요? V.E.M.E.L.18에서는? 과일... 과일이나 또는 뭐 채소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맛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웠죠. 그쵸? 됐습니까? 자 일단은... 먼저 문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제 잘 해드렸어요? 네. 깜짝 놀라고 좋아하셨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은 복숭아하고... 복숭아하고... 복숭아 케이크하고 레몬 케이크 다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 It's a peach and lemon cake. 그쵸? It's a peach and lemon cake. 그쵸? It's a peach and lemon cake. P-E-H-T... 레몬쓰는 뭐? R-E-M-O-N... 그쵸? It's a peach and lemon cake. 오케이... It's a peach and lemon cake.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peach and lemon cak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It's a peach and lemon cake. 그래서 What 하고 묻는 말 해야 되니까... What is it? What is i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뭐니? What is it? 그쵸? 얘는 원래대로... What is it?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it? What is it? 했더니... 대답은... It's a peach and lemon cak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새콤해. It's a sour... It's a sour는 어떻게 쓰죠? S-O-U-R... S-O-U-R의 뜻은? S-O-U-R... 아니... 새콤한... 그쵸? 새콤한... 이니까 무슨 시다? 어떤 시죠? 어떤 시죠? 그러면 S-O-U-R... 한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How... 그쵸? How is it? 그거 어떻니? How is it? How is it? 했더니... 그것은 새콤하다? It's a sour... It's a sour... It's a sour... It's a sour는 뭐... It is의 줄임말이구요. It's a sour는 뭐 대신 왔습니까? It's a sour...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때는... 그...란 뜻에 이랬어요. 더... 더... OK. 그래서 이 세상에 암만 빌어봤자가 없었으며... 뭐라고 말할걸 했어? The peach and lemon cake is a sour... The peach and lemon cake is a sour...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It's a sour... 그래서 길 가다가 It's a sour... 그래서 길 가다가 It's a sour... 하마터면 뭐라고 할 뻔했어? The peach and lemon cake is a sour... 별로 안 힘든거 같애요. 되게 쉽게 얘기하네... OK. How is it? It's a sour... It's a sour... It's a sour... 바나나 아이스크림 바나나 아이스크림은 i-c-e 하고 c-r-e-a-n 바나나 아이스크림 바나나 아이스크림의 맛을 얘기할 겁니다 그것은 달콤해 it's sweet 바나나 아이스크림 뭐라고 물었어? what is it? 그거 뭐야? what is it? 그 다음에 sweet 뭐라고 물었어? what is it? 그래서 뭔지 물었더니 대답하고 어떤지 물었더니 어떤다 얘기합니다 바나나 아이스크림 그렇죠 그 다음에 it's 뭐 대신 왔어요 더 바나나 아이스크림 바나나 아이스크림 sweet 아이고 귀찮다 됐습니까? 한마트 메일을 보냈어요 더 바나나 아이스크림 is sweet 그냥 간단하게 it is sweet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것은 감자 피자야 Fun 校 correspondent pod pa clean Dj pizza 파다 ских zu Business 어렵다고 얘기할칠 없으니 그냥 맛있답니다 딜 ihre 딜리셔스 딜리셔스 어떻게 줄죠?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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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 Shadow oh Mc adalah tel y personal 딜리오스인데 이건 딜리오스 딜리이...시어스 Deli Deli Del si...o수 Deliщеos enkid сейчас 이것은 맛있어 It's delicious Delicious Deli C-O-S Delicious 그 다음 계속해서 이런 파이도 있나 이것은 배 파이야 It's a pear pie It's a pear pie P-E-R P-E-R It's a pear pie It's a pear pie Okay, 배는 맛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It's sweet It's sweet 그 다음에 이외에 나오지 않은 것들 짭짤한 S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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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lly? S-L-A-L-T-Y It's a salty 그 다음에 수박도 나왔네요 수박은 Watermelon one w-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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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요 M E L 4 n 오케이 워터를 못쓰는군요 워럴 물은 이렇게 써야죠 워럴 그 다음에 멜론 워럴멜론 딜리셔스 워럴멜론 오케이 계속해서 쓴 약 같은 맛 모르겠구나 소리랑 영어만 나오고 딸기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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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죠 워럴 다 쓴 스트로베리 여기서 aw가 o 됩니다 aw가 o 그래서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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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양파도 배웠네요 오니한 o n o n o n 그쵸 소리만 안 내렸으면 되구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쓴 기억이 안나나요 이런 빌어먹을 맛이죠 쓴맛은 빌어먹을 맛이죠 아우 써 약먹고 아 이런 빌어먹을 아우 써서 빌어먹을 빌어 쓴 빌어 좋습니까? 오케이 워럴을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쓴 빌어 딜리셔스 그래서 딜리셔스 워럴런 빌어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에 틀리지 않도록 다시 만났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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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스탄 감사합니다.